3.의 일체 주일 우리 성도인도 헷갈려요 3.의 일체가 도대체 뭘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야 그게 뭔데 더 이상 묻지마 그냥 믿어 이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는게 3.의 일체입니다 오늘 3.의 일체가 뭔지 말씀을 근거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교리에요 3.의 일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고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제를 한다면 만난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만남을 계속 갖는다 관계가 유지된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믿는다면 그건 사실 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알아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3.의 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풍성함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고 그저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로 제가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짧게 이렇게 설교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좀 머릿속에 정리하시면서 설교를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우리 신앙의 내용과 방향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즘에 새벽기도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열한기상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둘로 쪼겼던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게시로 왕이 되었어요 열한기상 11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아이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로보암에게 자기 새 옷을 아깝게 새 옷을 찢어가지고 열 조각으로 나눠서 여로보암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약속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은혜로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열한기 12장에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 에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고 지금 자기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서 에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옆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걱정을 한 거예요 혹시 내 백성들이 에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를 배신할까봐 또는 내 왕의 자리가 위태해질까봐 두려워서 이 여로보암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는데 그게 뭐냐면 베델과 단의 가짜 성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짜 성전을 만들어놓고 가짜 성전 그리고 또 레이 지파로 통해서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그냥 일반 백성들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아무나 그냥 너 제사장 해라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베델과 단의 가짜 재단을 세워놓고 이제 백성들을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워놓게 돼요 요란기상 12장의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28절의 끝에 여러분 보시면 너희를 내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재단을 세워놓고 가짜 제사장을 세워놓고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이야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라고 해놓고 제사드리도록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예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극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면서 여로보암은 결국 어떤 왕이 되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돼요 다익과 비교돼서 여로보암처럼 행하였다 그러면 아주 나쁜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악한 왕으로 여로보암이 기록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름을 불러도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의 행위와 삶의 열매들도 그렇게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가 삼위일체인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바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바로 잡힐 수 있고요 또 그 신앙의 방향이 바로 잡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도 맺혀질 수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방향과 열매들이 점검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삼위일체를 살필 텐데요 두 번째로 삼위일체를 공부하기 전에 첫 번째 여러분 딱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삼위일체를 공부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먼저 넣으셔야 될 게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명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된 이해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양태론적 삼위일체 설명이에요 여러분 양태론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표현해내는 거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게 양태론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좀 신학적인 표현이나 좀 어려우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비유로 예를 들면 나무가 뿌리가 있고 또 줄기가 있고 그리고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는 나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나무 하나인데 때론 뿌리가 있고 때론 줄기가 있고 때론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와 같다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걸요 예를 들면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명이지 않습니까 한 명인데 교회에 오면 저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집에 가면 저는 누구예요? 아버지고 남편이에요 나는 하나인데 나타나는 모양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양태론적 삼위일체 설명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예를 많이 들으신 게 물이죠 물은 하나인데 물이 고체로 되기도 하고 또 액체 상태로 있기도 하고 또 그것이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기체 상태로 올라가기도 하죠 다 물인데 그냥 나타나는 모양만 달라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양태론적 삼위일체 설명입니다 태양이 하나인데 태양은 하나인데 그 태양을 이해하는 방식이 태양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으니까 빛도 있고 열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서 삼위일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이 양태론적 설명은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사벨리우스가 양태론적이 아버지다 그렇게 불러요 양태론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운데 이 사람은 교회사에서 261년경에 교회의 감독회의에서 2단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삼위일체 근간을 흔드는 사람은 다 2단으로 교회사에서 이렇게 정제받고 분리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 이해하면 저희도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들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예요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일체 삼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체 삼위 몸이 하나인데 세계로 드러나는 것뿐이다 몸이 하나인데 세계의 위격으로 드러난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도 다중인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격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인격이 여러 가지다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해버린단 말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위격이 세계로 나타난다 그게 일체 삼위예요 여러분 일체 삼위는 2단입니다 삼위일체가 맞아요 삼위일체는 뭐냐면 위격이 세계라는 것부터 정립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인 인격체이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이렇게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장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를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예요 복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으로 이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유대인들 신과는 유일신이란 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데 구약성경에만 보더라도 우리라는 단어를 성경이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 알지만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아니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맡기지 나는 하나인데 때로는 아버지가 됐고 아들이 됐는데 아들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내 영혼을 맡긴다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명백하게 세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영혼 복원 17장에 보면 여러분 그냥 제가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밤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기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개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용하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용하롭게 하옵소서 보세요 달라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등장을 하는 아주 귀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리고 누가 임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임해요 성자 하나님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등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3위 일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실 때 일체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3위부터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분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얘기 먼저 하셔야 여러분 이해하셔야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저희는 유일신을 믿는다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다신론을 믿나요? 그런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제가 유니팩에서 유수사역할 때 아주 똑똑한 자매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신앙을 하나님 만나서 너무 기쁘게 신앙생을 하다가 학교에 가서 이슬람 친구한테 전도를 한 모양이에요 예수님 믿어라 그랬더니 이슬람 친구가 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때문에 이 자매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뭐냐 그랬더니 이슬람 자매가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유일신을 믿니 아니면 다신론을 믿니?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유일신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유일신을 믿는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대답했다요 그러니까 이슬람 자매가 그래? 그런데 너희는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명의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야?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말이 딱 막힌 거예요 오 그러네? 그럼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게 아니라 다신론을 믿는구나 혼자 그렇게 거꾸로 은혜를 받고 이슬람이 주는 은혜를 받고 저에게 와서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뭐가 맞냐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따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것부터 얘기합니다 너희들 유신론을 믿느냐 유일신을 믿느냐 아니면 다신론을 믿느냐 그것부터 얘기해요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게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풍성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에 대한 감각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그것을 계속 얘기해 보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요 먼저 정림하실 게 하나님은 세 분이다 먼저 정림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각각 한 분 한 분씩 독립적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성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성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각자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교리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요 그 다음으로 건너갈 텐데 이제 이제부터 삼위일체가 좀 조립이 되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삼위가 이해가 되면 이제 삼위일체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체의 교리예요 여러분 일체의 교리예요 아까 삼위를 공부했고 이제는 일체의 교리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이고 완전하신 분이신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다투거나 서로 다른 의견을 표시하거나 불일치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분인데 세 분의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생각과 계획이 마치 한 분이 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조화와 일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이게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이고 놀라운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위가 각각 독립적인 하나님이라 생각한다면 만약에 절대로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성령님이라면 여러분이 성령님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섭섭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어때요? 항상 성령님은 뭔가 좀 도와주는 분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해주는 어떤 심부름을 해주는 어떤 그런 분으로 성경은 묘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성령님의 역할을 한다면 저 같았으면 분명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은 하나님인데 나도 똑같이 성부 성자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나는 이렇게 묘사될까? 제 생각하기엔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전혀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하나님의 뜻에 100% 내어드리면서 하나가 되시고 일치하시고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신비에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자 하나님 어때요? 성자 하나님 역할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한다면 물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한 번 생각만 한 번 상상만 한 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성자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 저 역시 성부 하나님께 섭섭해할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위해서 아들인 나를 죽인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성자 하나님을 피조물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피조물들에 의해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아들 맞아요? 아니 당신의 아들은 난데 왜 아들인 나를 희생시켜서 피조물을 위하여 나를 그렇게 희생시키냔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동의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거하거나 왜 그러세요?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때 예수님이 자원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자원함으로 예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에 순종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좀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110살이 넘는 노인이었어요 이삭은 10대 후반에 이제 힘이 넘치는 청소년입니다 110살이 넘는 노인이 어떻게 10대 후반에 청소년 그것도 아들을 힘으로 제압해서 묶어가지고 칼로 죽일 수가 있겠냐고요 말씀을 곰곰이 제가 묵상해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제사에 사용될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대답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기분 좋게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괴기 영화에서 사이코처럼 입술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정말 비통하며 무거운 말로 무거운 마음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아들아 네가 재물이야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 말 속에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의 모든 고뇌와 아픔과 눈물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표정으로 다 드러났을 거예요 어쩌면 눈물을 글썽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삭이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삭이 다시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고 이삭은 이삭대로 아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구나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묶을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한가하거나 또는 아버지 이것밖에 안 돼요 이 길 밖에 없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저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묶을 때 잠자코 마치 어린 양처럼 그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 묶으세요 염려 말고 묶으세요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맡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지못해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옳은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완전한 선이고 완전한 의로움이고 완전한 빛이라는 사실에 성자 하나님이 동의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성자 하나님이 기꺼이 자원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완벽한 일체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성자 하나님이 거절하거나 불일치하거나 한가하거나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시록에 보면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등장하시고 게시록의 주인공은 사실 예수님이에요 게시록 자체가 예수님의 세컨 커밍 제림을 묘사한 책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라면 어땠을까요 섭섭했을 것 같아요 성경의 마지막인 게시록이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내 아들의 영광으로 가득찬 기록을 보면 사람이라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왕의 자리는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잖아요 왕의 자리는 그런 거잖아요 왕이 두 명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찬양받고 영광받으시는 게시록에서 보면 그것 자체를 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높여주시면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아들 예수가 받도록 성부 하나님이 자리를 내어주신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완전한 일체란 말이에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전혀 불일치하거나 어긋나지 않고 완전한 일체를 통하여 하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일심동체라고 그래요 부부는 일심동체라 여러분 정말로 일심동체예요? 아니잖아요 환경과 배경이 다른 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일체라고 불러요 왜요? 몸과 마음이 부부가 되면 하나가 됩니다 이게 결혼의 신비예요 부부의 신비란 말이에요 둘인데 하나라고 불러요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의 하나님이 분명히 다 다르신데 성경에서는 이 세 분이 다 다른데 분명히 한 분이라고 표현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3의 일체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요 3의 일체의 비밀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 분이신 하나님이 완전히 한 분으로 존재할 수 있으실까?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은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 분은 한 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3년 전에 3의 일체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지금 두 번째 3의 일체에 대해서 설교하는 건데요 3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CS 루이스의 표현에 의해서 춤추시는 하나님 더 댄싱 오브 갓이란 표현을 제가 한번 표현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댄싱 오브 갓 왜 하나님이 춤을 추셔요? 이건 마치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 자석이 같은 극끼리 서로 밀면 서로 밀잖아요 그러면서 자석들이 서로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CS 루이스는 이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영광 받아라 성자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영광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게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아니요 성부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성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양보한단 말이에요 마치 자석이 서로를 밀듯이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려고 서로가 서로를 낮춘단 말이에요 마치 자석이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를 높이시기 위해서 마치 움직이시다 보니 그게 마치 자석이 움직이는 것처럼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그게 CS 루이스가 표현했던 더 댄싱 오브 갓이에요 서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서로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마치 춤추는 것처럼 보이신 그 하나님 그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고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어떻게 부부가 남자 여자가 결혼했다고 한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 빠지면 한몸이 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을 빼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사 중에 은사가 뭐냐면 사랑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연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한 게 아니면 어떤 희생을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대요 맨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이 두 개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물리적인 어떤 형상을 가질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귀가 두 개고 눈이 두 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은 그러므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다 갑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천국을 누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을 때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남편이 아내를 탓하고 아내가 남편을 탓하고 원망하고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의 원리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3인치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the dancing of God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자꾸 밀어올려요 그리고 성대 하나님은 자꾸 낮아지려고 서로서로 낮아지려고 그러고 서로서로 높여주려고 그러고 이 춤추는 하나님의 댄스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는 자꾸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21절부터 26절까지인데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 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마치 마치 23절까지는 하나 됨을 얘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것은 어떤 열매로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 되는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돼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를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는 곳으로 하나 되는 원리로 가는 거예요 24절부터 25절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사랑에 관한 기도였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시고 저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24절부터 26절까지 드린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이 시간에 한번 3일 체제에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세 분이세요 근데 그 세 분이 완벽한 한 분으로 작동하세요 그 원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질문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종교의 신 개념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다실론 하나는 유일실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다실론이든지 아니면 유일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실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실론의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신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신들이 다 각기 색깔과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성격과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신들이 다 독특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독특해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특징이에요 다실론의 특징은 신들의 다양성 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성이 없어요 서로의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를 품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실론 신앙에서는 심센 신이 힘 약한 신을 제압해 버려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보세요 강한 신이 약한 신과 싸웁니다 그리고 약한 신이 지면 약한 신이 강한 신에게 굴복해요 그래서 다실론의 결론은 뭐냐면 강자의 논리예요 신들의 세계에도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제압하는 것이죠 이게 다실론적인 신의 신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다양성은 있지만 통일성은 없어요 반면에 유일신 개념이 유대교와 이슬람의 신 개념이죠 진정한 신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 앞에 모두 다 굴복해야 되고 무조건 잔만 하지 말고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이것이 유일신 개념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죽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그들의 신이 누구죠? 알라를 거절하면 그냥 죽여요 왜냐하면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인간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사랑이란 단어라든지 인격이란 단어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일신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 힘의 논리고 강자 독식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신론은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에요? 다실론이에요? 유일신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실론도 아니고 유일신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신과는 삼위일체 신의 개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실론적인 신 개념이에요 하나님 세 분이세요 각기 다 하나님이세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다 역할이 달라요 캐릭터가 달라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배려해주는 것이죠 동시에 그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 개념은 다실론과 유일신을 결합한 이 삼위일체 신 개념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의 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준과 동시에 다투거나 불리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의 개념이에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다실론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지만 내 개성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힘의 논리가 작동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센지 싸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싸울 때 부싸움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잠깐 말다툼을 할 때도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마 한 번쯤 있을 건데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다실론적 신 개념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다르다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그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 번이시지만 완벽한 한 분이신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독립성과 인격성을 충분히 지켜준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웠습니까 그렇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 세 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같이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서있는 땅에 하나됨이 일어나냐고요 내가 섬기는 부서에 하나됨이 일어나냐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내가 섬기는 가정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그런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추구할 때 바른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5월 10일 7일 6일 8일 9일